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조은교회 조은TV 김현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와의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애국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오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세레스로 피난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은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이 일이 이미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니까 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게 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이 땅은 교통의 요충주입니다. 이 말은 외적의 친임을 받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게 친임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던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넘어서 저 멀리 이방으로부터 빛이 임하여 그 땅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네요.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복음과 같은 내용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올 거다 거의 다 왔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그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되겠지만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세상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지옥과 같은 땅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엔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인들께서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성도인들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맡고 있습니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이제 제자를 삼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은 어느 한 사람만의 임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모집하신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성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가졌던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야구부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러자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거절한 사람이 있죠.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듬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다 버려두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때에 근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근심이 되시나요? 그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근심되는 것을 버릴 때에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의 사역을 하시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두 번째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곳에 찾아가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천국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 생명나무에 흘러가고 그 생명수가 온 천국에 흐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천국 복음과 함께 병의 치유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의 삶을 살아낼 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심으로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랑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아, 천국이 바로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낚아올린 이 어부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것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소문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전파력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문이 나듯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고 또 그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이라는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실 때의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그가 필요한 육체의 피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하며 그 피로를 채워준다면 그 육체의 피로와 함께 복음이 숨겨지리라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네요. 가서 제자 사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교회, 좋은TV 김연기 목사입니다.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달아줘 다시 한번 갈릴리마을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달아줘 세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제자 사무라 제자 사무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사 제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고위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마을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달아줘 내 가사 제자 사무라 가사 제자 사무라 가사 제자 사무라 새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사 제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가사 제자 사무라 갔어 제자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갔어 제자섬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